포포마마라는 사자성어하고 양배, 투베라는 우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여기 보면 밑에는 포포마마죠. 우리말로 하면 파파마마가 되고요. 위에는 양배, 니바워 샤도반스바, 나를 반쯤 죽여주세요.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지난 학기에 중국어 듣기연습에서 공부한 내용이고 파파마마라는 말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 먼저 파파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자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보면 노파라고 하잖아요. 여기 할미파자더라고요. 그러니까 노파, 무슨 할머니를 이렇게 이를 때 노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걸 포포마마 이렇게 부릅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그러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, 시부모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. 중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. 공공, 공공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아버지를 공공이라고 그러고요. 빌공자 두 개를 써가지고.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포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어미 모자 써가지고 포무. 그 다음에 포마라고도 해요. 포마. 그러나 실제 부를 때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부를 때 포마, 포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마 그러잖아요. 마마 그렇게 부르고 그러죠. 우리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것이 포보마마라는 이 말을 이 단어가 이렇게 써놓고서 중국 사람들이 몇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뜻이 그렇다고 그럽니다. 남자가 계집애 같다든지 여자 같다든지 그러니까 또는 사내답지 못하다든지 또는 얌전하다든지 이런 말로도 쓰여진다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. 미리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할 때 포포마마 이렇게도 쓰고요.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포포마마가 잔소리라는 뜻이라고 그래요. 잔소리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글자가 포포라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포포라고 그러고 마마를 자기 엄마, 마마잖아요. 그런데 그 포포마마가 모두 잔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? 시어머니도 잔소리, 친정엄마들 잔소리 이렇게 써놓고서 잔소리다. 몇 가지 뜻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이 한문이라는 게 뜻글자이기는 하지만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양배, 두 배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 어느 날 어떤 여성이, 여자가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. 그런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. 바람을 피워가지고 여자가 버림받아서 슬프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바닷가를 하염없이 걸었단 말이죠. 그 권인은 데 이런 병을 하나 발견했어요. 이렇게 병이. 그래서 병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걸 뽑았어요. 뽑았더니 그 안에서 운무, 연기 같은 것이 나오면서 마귀가 하나 나왔어요. 그 마귀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원하는 세 가지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게 진짜 들어줄 수 있느냐.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거짓말 안 한다. 정말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해봐라. 그랬더니 소원이 하나 있다고. 첫 번째는 100만 달러, 100만 불을 좀 줄 수 있느냐. 100만 불을 가졌어요. 마귀가. 보니까 100만 불이면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. 11억 원쯤 되는데 상당히 큰 돈이죠. 100만 불을 마귀가 가져왔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당신 남편에게는 두 배가 간다고. 당신이 100만 불이니까 당신 남편한테 200만 불 간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가 화를 냅니다. 바람 핀 놈한테 말이야. 그게 나한테 오는 것보다 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지. 그랬더니 마귀가 그래요. 천상에서 하늘에서 다 암배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그러냐고. 그런데 두 번째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. 두 번째 소원이 뭐냐.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줄 수 있느냐. 보석을 가져왔어요. 마귀가 가져와서 또 얘기를 해요. 당신 남편한테는 보석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같다고 말이지. 그러니까 여자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정말 간 게 맞느냐. 그게 맞다. 내가 거짓말 안 한다. 그게 정말이냐고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세 번째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. 세 번째 소원이 뭔가 하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니바워 샤도반스바 나를 반쯤 죽여주세요. 나를 반만 죽여주세요. 이런 뜻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의미를 해요. 자기가 반쯤 죽으면 자기보다 두 배가 남편이 더 갔으니까 가진 칸인가 남편은 죽지 않겠어요? 그런데 지격을 하면 남편을 좀 죽여주세요. 이런 얘기입니다. 이거 우화에 나오는 얘기고 또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만 요새는 무슨 남편이 쫓겨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세상인데 감히 여자를 쫓아내는 부인을 쫓아내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우화 속에서 이 얘기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.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있더라고요. 실제 반죽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반죽다 살았다든지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모임에서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지난달에 안 나온 친구가 있어요. 그런데 이번 달에 나왔어요. 나와서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. 또 지난달에 왜 빠졌어? 그러니까 아휴 말도 마. 반죽다 살았어. 왜 어디 아팠어? 그러니까 독감 걸려가지고 반죽다 살았어. 우리나라 말에도 반죽음, 반죽다 살았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이 좀 재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